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살입니다. 이번 시간에도 아까처럼 결혼식과 관련된 미친 사연 가지고 왔는데요. 아니, 비교도 안되죠. 일단 봅시다. 두개에요. 제목, 내 결혼식에 쳐들어와가지고 테러하다가 갑자기 쳐 울면서 뛰쳐나갔던 남편 형의 동거녀야. 아니 이게 진짜 미쳤나? 자, 첫번째 사연입니다. 원제, 민폐녀 결혼식 하객룩 이길 수 있는 친구 하객룩이 뭔 말입니까? 일단 사진부터 볼게요. 이게 이제 신부죠. 신부 옆에 보면 친구인데 옷이 거의 뭐 드레스 뺨치는 수준입니다. 저는 이런 옷을, 이걸 어디서 봤냐면 저는 옛날에 무슨, 저 옛날에 밤무대에 있을 때 한 25년 전에 그때 여자 싱어들이 입던, 아니 그 사람들도 이 정도는 안 입었어요. 아무튼 그런 옷을 입었네요. 저는 이 글쓴이가 이 사람의 친구구나 그런건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뭐 좀 진 그런 느낌이에요. 일단 봅시다. 친구가 자기 친구 괴로우식에 다녀와서 본인 인스타그램에 떡하니 올렸던 사진, 스팽글 옷에 흰 바지. 너무 충격이라 감히 좋아요도 못 눌렀는데요. 이거는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? 제가 만약 신부였다면 한소리 아니 싸대기 쳐 후렸을 거야. 그렇다고 요즘 민폐녀 신랑 지인 화나서 신부가 비야만은 글 쓰는 것도 그렇고. 아, 이 여자의 신랑의 지인이네요. 아닌데,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그렇다고 해요.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. 이 사연에 달린 댓글이 대박이에요. 이렇게 글이 올라왔어요. 이걸 보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. 댓글 1번, 아니, 나는 내 결혼식 당일에 정신도 없고 긴장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친구들 옷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지만 저렇게 입고 가는 거. 이거는 진짜 멱살 잡고 싸우자 이거 아니야. 아니, 애초에 저런 폭장은 본인이 알아서 피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엿을 먹으라는 건지 선전포고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. 2번, 세상에 미친년들 진짜 많아요. 예전에 내 결혼식, 나 살면서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내 남편 후배의 여친. 12월 결혼이었고, 그 해 가장 추운 날이었는데, 이 또라이가 굳이 새하얀 H라인 여름 스쿼터에다 하얀 앙고라 니트, 거기에 하얀색 스텔레트 힐을 신고 왔는데, 이게 벌써 5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, 내가 그녀 얼굴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. 여하튼 시 끝나고 단체 사진을 찍는데, 다행히 눈치 있는 우리 남편 후배들이, 야, 너 사진에 나오면 안 되겠다! 이러면서 강제로 쫓아버렸고, 결국 내 사진에도 안 나왔죠. 너무 다행이야.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이었던 꽁꽁아, 잘 지내니? 내 친구들 처음보다 그날 경악했던 거 알고는 있어? 내 남편 전여친인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더라. 끌어내려고 했대. 아니,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, 도대체가 세상 초면인 나랑 내 남편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남의 결혼식에 그따위 복장으로 쳐들어온 거니? 당시 나이 28이면 나이도 먹을 만큼 처먹었고, 또 결혼식 참석이 처음도 아니었을 텐데, 그리고 내 남편 후배는 결혼하자며 득달같이 달려들던 너를 오지게 차버리고, 지금 딴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더라. 너 지금 어디서 뭐하니? 참 궁금하다, 얘. 이랬으니? 저런 여자들 심리가, 그게 뭐, 어때, 나는 괜찮아, 딱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정말 이기적이죠. 그게 뭐, 왜, 어때서,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해? 2번. 아, 진짜, 뇌 없는 것들 왜 이렇게 많은 거니? 슬프다. 3번. 나는 이제 모르겠다. 그냥 결혼식 문화부터가 이상한 것 같아요. 신부가 주인공인 날이니까 그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신부 들러리를 해야 되니 어쩌니 하는 것도, 또 어두운 옷을 입어야 된다느니 어쩌니 하는 것도, 이런 생각도 너무 싫고, 또 친하지 않은 지인들까지 모여서 축하하는 느낌도 아니고, 되게 뭐랄까, 형식적인 결혼식 되는 것도 뭔가 괴란하고 이상해. 내 결혼식은 그냥 친한 지인들만 모아서 옷 같은 거 후리하게 입고, 프리하게, 그렇게 즐기는 결혼식으로 하고 싶어요. 그냥 축하를 해주러 와준 그 마음이 너무 이쁘잖아. 그게 눈에 들어와? 난 상관없어. 그래도 그래요.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사회생활하는 사람이면 흰색 옷만큼은 피하는 게 좋겠지. 그냥 이런 문화 자체가 이상한 것 같아. 4번. 진짜 별 미친 인간을 담으네. 남 결혼식에 굳이 저런 옷을 입고 가는 이유가 뭐래요? 옷이 저거 하물밖에 없는 것도 아닐 텐데, 굳이 저나 저날질을 하는 심리가 뭐냐 이거야. 너무 궁금해. 5번. 이건 100%야. 원수 아니면 복수하는 거지. 6번. 나도 여자고 솔직히 흰옷 좀 입으면 어때?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데, 그런 내가 봐도 이건 그냥 싸우자 이년아. 딱 이거네요. 진짜 보통 미친 게 아닌 것 같아. 아니 저러고 어떻게 찾아가는 것도 그렇고, 사진 찍을 생각을 하냐? 그리고 문제의 그 댓글입니다. 내 결혼식에 남편, 형의 동거녀. 이게 왔어요. 내 결혼식 내내 오열하고 울고불고 뛰쳐나갔어. 미친 것도 진짜 많다니까. 지금 이게 글쓴이고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남편의 형, 아주버님이죠. 그리고 이 사람이 남편, 형의 동거녀인데, 저는 처음에 옷 보고, 식창 관계자 아닌가? 이 사람이 왜 찍었지? 그 생각을 했어요. 혹은 뭐 하는 것 같지 않아? 실수로 찍힌 건가? 이런 생각도 하고, 그게 아니랍니다. 이렇게 찍혔대요. 찍었대요. 와, 미친 건가? 아니 동거녀가, 며느리도 아닌 동거녀가, 왜 저기서 같이 사진을 찍고 있는 거야? 그리고 그 동거녀, 옷 더럽게 싸구려네. 주름이 자글자글 난리야. 빈티 오지게 철철 넘쳐요. 아니 근데, 다 떠나서 지가 왜 울어요? 신랑이 자기 남친도 아닌데 왜 뛰쳐나가려고? 왜 그래? 2번. 그러게, 지가 먼저 결혼 못하니까 그게 너무 분해서 울었던 건가? 밖으로 뛰쳐나갈 정도로 그렇게 분했어? 그게 아니면 도대체 오해 온 거래요? 그나저나 나는 처음에 웬 도우미가 사진을 찍는 거야 했다고. 네 됐으니? 신부였던 저도 그게 너무나 궁금합니다. 아니 남의 결혼식에서 왜 지가 대성통곡을 해? 여하튼 저 둘은 아직도 이태원에서 동거 중이에요. 3번. 이 댓글은 진짜 미스터리구만. 끌끌끌. 첫 번째, 남편 형의 동거녀가 왜 쓴이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가? 두 번째, 아니 저기서 왜 쳐 울고 지랄인가? 세 번째, 옷은 또 왜 저따구로 입었는가? 남편 형도 포함해서요. 둘 다 그지같아요. 네 됐으니? 당시 제 친구들이 다들 한 목소리로 미쳤다고 했어요. 물론 이건 저도,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 똑같이 생각합니다. 근데 남편의 형이 아직 동거 중이니까 뭐 어쩌겠어요. 툭 하면 여자랑 헤어지고, 그러다 또 딴 여자 만나다 헤어지고, 그러면 이 둘이 또 동거를 하는 그런 것들이라. 둘 다 미쳤죠. 이게 뭐냐면, 이 여자랑 싸우고 헤어지면 다른 여자를 만나다가 또 헤어지고, 헤어지고 나면 이 여자랑 다시 동거를 하고, 이걸 반복한다 이겁니다. 다른 여자랑 동거하는 게 아니에요. 이해되시죠? 4번. 아니 근데 저 여자가 왜 울으면서 뛰쳐나간 거예요? 나 너무 궁금하다. 썰 좀 풀어봐요. 그 뒤에 있었던 일이라도 말해봐. 뭔데 뭔데? 됐으니? 참고로 결혼식하고 저 여자, 남편 형한테 아주버님이라고 부르기도 싫어요. 이 인간한테 오지게 차 맞았어요, 그날. 이거는 저희 남편이 말을 해준 건데요. 그렇게 그 이후로 다시 싸우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동거하고, 이걸 반복하고 있는데, 아니 남편 형도 웃겨. 이게 잘한 거 아닌데, 자기 여사친들한테 저 여자가 제 결혼식에서 한 짓거리를 말하고 다닌대요. 다들 이유를 엄청 궁금해하시는데, 저도 몰라요. 왜 울었는지. 아니 왜 울어? 그냥 너무 괴란하고 희한한 동거 커플이라서, 이해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예요. 모르겠어요. 그저 딱 하나, 우리가 서로 영혼이 안 보고 살 수 있길 바랄 뿐이죠. 아, 그리고 결혼 당시에 저희 남편은 그걸 몰랐대요. 울었던 거. 아니 사실 저도 저 여자가 너무 그지 같아가지고 아무 생각 없었거든요. 우는 줄도 몰랐어요. 남편이나 저 서로 지인들한테 인사하기 바빴고, 이래저래 정신 하나도 없었거든요. 경험해보신 분들 알 거 아니에요. 그랬는데 시 끝나고 제 친구들이 저한테 우르르 오더니, 야, 저 모질이 도대체 누구냐? 이렇게 물었고, 그 이후에 친구들 입을 통해서 얘가 막 엉엉 울면서 대성통곡하고 뛰쳐나간 걸 뒤에 알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정말일까 하고 혹시나 하곤 마음에 비디오 틀어봤는데, 아, 다 찍혀있는 거야 우는 게. 미친 거 아냐? 여하튼 저희 남편, 저한테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. 가끔 부부니까 싸울 때도 있죠.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노력하고 그러고 살아요. 알콩달콩. 그리고 시험회와 남편 형은 이미 연 끊었습니다. 아예 안 보고 살아요. 당연히 연락도 안 하죠. 그 뒷이야기 몰라요. 아니, 저 일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엄청난 그지 같은 일들 되게 많았거든요. 그래서 안 보고 사는 거죠. 지금은 너무 편해요. 영국 세인트 마틴을 졸업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오졌던 여자인데, 아직도 지가 그날 잘 입고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어쩌면 그럴 것 같아요. 참고로 겨울 결혼식이었고, 여름 옷을 입고 온 겁니다. 진심 돌랐죠. 5번. 님. 아니, 그냥 글을 새로 하나 다시 써주면 안 돼요? 내용이 진짜 너무 흥미진진하잖아. 아니, 결혼도 안 한 게 왜 쳐와가지고 가족사진을 찍고 울고 그래? 6번. 야, 쓴이 남편의 형이란 인간은 지 여자나 편은 개 야가치고, 또 그게 좋다고 계속 동거하는 것도 개노답이네. 하는 짓거리가 그냥 핵폐기물 하루 인생이요. 딸딸딸딜. 근데 이태원이라고? 저것들 혹시 약쟁이 아니야? 야, 두 번째 이거는 진짜로 이해가 안 되네. 자기는 결혼을 당연히 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, 남편, 지 남자 동생이 먼저 하는 걸 보니까 속이 뒤집힌 걸까요? 진정한 남이잖아요. 야, 저렇게 맞고 헤어지고 하는데도 또 만나서 동거하고. 대단합니다. 어질어질해요. 화이팅! 감사합니다.